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감옥을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우리 모두가 감옥 안에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갇힌 자의 소원이 뭘까요 거기서 풀려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예전처럼 살아보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갇힌 자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에 서두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떠밀고 애를 써도 안 열릴 때 그리고 누가 밖에서 열어주지도 않을 때 그때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래 가면서 또 전문가들의 말씀이 백신이 나와도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최소 1년 2년 3년 어떤 분은 4년 5년 갈 거라는 말씀도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자꾸만 드리게 됩니다 그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 감옥에서 나갈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나가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갇혔던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선배 요셉이십니다 요셉도 갇혔던 분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처다들로서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난 이후에 끔찍한 사랑을 받았고 혼자서 채색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되었고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는 순간 노예라는 신분에 갇혔고 늘 일해야 되는 고통에 갇혔고 형님들에 대한 울분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고 요셉은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을 욕보이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분노, 그 증오, 그 감옥에도 같이 갇히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러 감정의 감옥에 갇히고 현실적 감옥에 갇히고 언제 벗어날지 알 수 없는 갇힌 자로 무려 13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고 30살에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망정이지 그때 요셉은 자신의 생애가 언제까지 갇힌 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은 우리들에게 아까 제기했던 그 질문들 어떻게 해야 감옥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며 감옥에서 나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참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 중에서 나중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셉은 갇힌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첫째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말없이 묵묵히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가 잘못해서 된 일이 아니라 형님들 때문이었고 그 보디발의 간교한 여인 때문이었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도 울분이 멈추지 않을 판인데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의 가슴 속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울분을 또 혹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어서 어떤 행동을 했다던가 요셉이 그걸 표출했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 처음부터 분노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도 않고 울분도 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셉도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겨우 17살밖에 안 된 젊은이로서 그런 일을 겪을 때 얼마나 격했겠어요 그도 원망했겠죠 울분을 표출했겠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접어두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나 원망보다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음을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상황을 멋지게 극복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서 순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극복하고 어떤 때는 순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셨을 때 이 나사로는 죽음을 극복하는 짜릿한 쾌감을 경험하였습니다 극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던 그가 나중에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세상을 떠난 건 죽음에 순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게 해주세요 짜릿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멋진 드라마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린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순응하라고 말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복은 짜릿한 쾌감을 주는 반면 순응은 우리를 깊은 순종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순응을 할 수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극복의 논리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셨겠죠 그랬다면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며 우리를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순응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그 순응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영락교의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곳곳에서 보고 계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도 순응의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쌓여가고 있는 원망과 분노를 다 던져버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차분함을 주시고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되는 일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묵묵히 받아들이십시다 마치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것이고 햇볕이 내리쪼이면 햇볕을 받는 것처럼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이고 더우면 두꺼운 옷을 벗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으며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이 상황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요셉은 살아갔나 이렇게 묻는다면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인가 지나고 나니까 보디바리 요셉에게 자신의 살림살이를 몽땅 다 맡겼는데 그가 원망이나 하고 분노나 표현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르다면 그랬을 리가 없죠 보디바리 모든 걸 맡겼다는 게 뭘 말해줍니까 그가 그 속에서도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가 모든 걸 그에게 맡겼는데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믿었으면 그 감옥 안에 모든 업무를 다 맡기고 살펴보지도 않았을까요 살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요셉이 충성하고 완벽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랍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조금 편한 말로 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사정 살필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간수장이 그 두 사람을 요셉이 돌보도록 했죠 그분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죠 형편을 따지자면 요셉은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 없는 심지어 그의 아버지 야고까지도 요셉이 짐승에게 죽은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잊힌 존재로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언제 나갈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에 반해서 이 두 사람은 신분이 높고 바깥에 아는 사람이 많고 면회객이 많고 그리고 끈이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풀려나갈 수 있는 희망도 있는 사람이니 이 두 사람이 훨씬 더 형편이 좋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보다 형편이 좋은 그들을 극율히 어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그득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관심을 표명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게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나도 죽을 판인데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섬세한 사랑의 눈길이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왜 그러지 이렇게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표현하잖아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사랑의 한마디 관심의 한마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거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걸 우린 속된 말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랍이 넓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지랍이 넓다는 말이 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지랍 이거 사전 찾아보면 순우리말인데 옛날에 두루막이나 도포 이 넓은 앞자락 이걸 갖다가 오지랍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넓어야 옷이 편안하고 오지랍이 넓어야 누굴 그걸로 감싸줄 수도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배꼽티는 오지랍이 전혀 없는 옷이에요 누굴 감싸줄 수가 없어요 여기 요셉의 행동은 말하자면 사랑의 오지랍인 것이에요 관심의 오지랍이에요 그래서 얼굴빛이 왜 어두우신지 따져보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의 오지랍이 가장 넓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멸망하던 말든 예수님께 그게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우리 죄로 망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자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근심이 있어 이렇게 묻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기까지 하셨으니 여러분 이걸로 따지면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신 거죠 요셉은 그들에게 관심 기울이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살아냈나 그 갇힌 자의 삶을 이렇게 물을 때 그는 묵묵히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 있지만 영락교의 성도들이 이 상황에서라도 이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속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건 더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감옥에서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나가는 비결이 뭔가요? 이건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속에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가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더니 거기서 열쇠를 발견한 것이 꿈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돼서 나갔잖아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그는 처음엔 잊었는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뜻을 몰라서 고민할 때 결국 요셉에게 연결이 됐고 드디어 요셉이 감옥 바깥으로 나가는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무서운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왕의 신임을 받았고 결국 애국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공로를 세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떻게 감옥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나? 그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견디고 참으며 살아가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는 열쇠를 찾아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어를 바꾸는 믿음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16년 영락교의 산상기도회 강사로 왔을 때 이미 그때 한 번 설교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했나 그랬을 때 요셉은 워낙 성실하니까 요셉은 워낙 의지가 굳으니까 요셉이 주어가 되는 식의 대화는 이제 끝내야 되고 요셉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어떻게 견뎠나 이렇게 물을 때 그 대답은 요셉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대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요셉이 성실하다 워낙 그가 뛰어난 인물이다 그런 얘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첫 대목부터 보면 창세기 39장 1절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죠 또 살림살이 다 맡기게 되는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 다음에 보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갇혔으나 하나님은 함께 계신 그에게 인자를 저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보디발의 집에 처음 끌려갔을 때도 그 집에 살림살이를 다 떠맡게 될 때도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이 뭐 이렇게 저렇게 훌륭하다는 얘기는 요만큼도 없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으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것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준비하도록 하신 것 전부 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와중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그 나아가는 열쇠를 안에서부터 발견하고 만들 수 있나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의지도 연약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으나 그래도 우리에게 마지막 정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하고 부를 때 전해보다 더 절절하게 간절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렬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견뎌내고 성실하게 열매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셔서 힘을 주시사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듯이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연락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를 주시고 가정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직장과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이 헤쳐나갈 일 헤쳐나가도록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감옥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17살에 끌려가 30살에 총리된 걸 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요셉은 그거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갇혔던 자로 끝난 게 아니라 갇혔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나온 자가 되고 나니까 후손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할아버지 옛날에 고생하신 적 많죠 이렇게 물어보면 손주들 앞에 놓고 그렇지 내가 갇혔었거든 하면서 그 갇혔었기 때문에 총리도 되었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를 회상할 때 그때 고단했지만 축복의 시간이었단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코로나 시대 참 어려웠지 그러나 그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었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고 우리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 결코 놓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셨고 그때 우리 가족들도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영락교회가 더 광성하게 부흥했었지 코로나 시대 결코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뚜껑 열어보니 축복의 시대였어서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끌려가지 말고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내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사양의 능력으로 기름 기름 부르사